마 덮고 들어가 올라가 올라가 이리와 덮고 올라가 올라가 안올라가 올라가 발바리가 이렇게 똑똑해요 사람들이 우리 발바리를 너무 무시하는데 일반 개들보다 엄청 똑똑해요 발바리가 자 발바 올라가 다시 내려와 이리와 한 번 더 이리와 우리 시골집 지킴이 간식 먹을래 덮고야 간식 먹을까 덮고 간식 먹고싶어 한 번 더 올라가자 올라가 쭉 다시 이리와 한 번 더 이리와 우리 덮고 잘했어 이리와 간식 먹자 이 간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부탄가스 형님께서 선물해 주신 우리 덮고 간식이에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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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이리와 먹자 이리와 야 덮고 이리와 이리와 니가 배가 불렀구나 응 이게 세개째야 너 오늘 응 우리 부탄가스 형님이 우리 덮고 주라고 선물해 주신 건데요 잘 먹어요 잘 먹어 지금 오늘 벌써 세개째야 원래 간식 하나씩 밖에 안 주던데 먹어 너 안 먹으면 내가 갖고 간다 응 호강받고 살 위에 호강받고 사는 우리 덮고 역시 이 개는 땅밟고 커야 돼 이게 뭐 아파트고 이런데서 이렇게 우리 이게 시골 풍경이요 응 우리 시골집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런데서 응 왜 아 먹어 어려워하지 말고 잘 먹네 개고 사람이고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응 맛있냐 똥개는 아니에요 똥개는 아니고 그냥 발발이에요 발발이 똥개는 무식해도 발발이 무지하게 똑똑합니다 올라 봤죠 똥개는 이렇게 안한다니까 이리와 발발이 얼마나 똑똑해 올라 이리와 이리와 엄청 똑똑하죠 우리 덮고 이리니께 이뻐할 수 밖에 없죠 감사합니다